또린이 여러분들 오늘은 경또랑 맛있는 스테이크 고기를 먹으려고 합니다 유명한 찰스 고기집에 가서 고기를 사왔어 집에 가서 맛있게 요리를 해먹자 그런데 여기 분위기가 엄청 무서워 설마 공포게임은 아니겠지? 윈터야 맛있는 고기 먹으러 가는데 무슨 공포게임이야 어서 가자 일단 차 타고 가자 자 들어오세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 이제 주방에 가서 맛있는 스테이크 요리를 해먹을거야 아 배고프다 그런데 주방이 왜 지하실에 있어? 나도 모르겠어 이 게임이 그런가봐 좀 무서운걸? 일단 고기를 찾자 우리가 사온 고기 어딨지? 고기 어딨어 경또야 고기 여깄다 어 뭐야 맛있는 찰스 고기 이거 봐봐 윈터야 고기에 눈이랑 입이 있어 응? 눈소리야 그냥 딱봐도 고기처럼 생겼는데 어? 눈이랑 입이 있는데? 눈이랑 입이 어딨어 또린 여러분들 눈이랑 입 보이세요? 경또가 이상하네 어? 무서워 너 이거 혼자 먹으려고 지금 거짓말하는거지 절대 안줘 아 아 아 아 혼자 먹고 싶기도 하지만 그 진짜야 아니 도대체 눈이랑 입이 어딨다는거야 딱봐도 맛있는 고기처럼 보이는데 이거 봐봐 눈 마주쳤어 경또한테 던져봐야지 자 일단 맛있는 고기 요리를 할거야 어디보자 내 주방이 어딨더라 여기 준비실 준비실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일단은 이렇게 묶어주세요 또린 여러분들 자 이제 향신료를 뿌릴건데 아 아주 맛있는 페퍼미트 가루를 일단 뿌려 이 고기 말도 안해? 무슨 소리야 너 자꾸 거짓말 칠래 이 고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거지 이 고기 분명히 방금 말했어 일단 소금도 뿌려 잠깐 소금 소금을 맛있게 뿌려줘 어 진짜 말했어 아 경또야 너 거짓말해도 이거 같이 나눠 먹을거야 고춧가루도 뿌려 아주 맛있겠군 고기에 향신료도 전부 다 뿌렸겠다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돼 양념장? 양념장은 주방에 있지 일단 주방에 있는 과일들을 이렇게 다 주워와 경또야 그래? 맛있는 사과 바나나 여기 믹서기에 넣어버려 양차 어 짜자자 음 과일만 넣으면 뭔가 심심할거 같으니까 케이크도 넣어야지 어 피자도 있다 다 넣어버려 양념장에 피자 과일 다 넣어버려 근데 이거 음식들이 안 어울리는데?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맛있을거야 왜냐면 이 치킨도 맛있으니까 아니 뭐야 이거 경또야 너 언제 냉장고 열어서 한입 뜯어먹었어 어 음 한입 먹고 아껴두려고 넣어놨지 깡깡깡깡깡 입냄새에서 치킨 냄새가 나는군 아하 이 치킨도 넣어버려 맛있을거야 냉장고에 넣을게 엄청 많네 맛있는 타코까지 이거는 뭐야? 고기도 있네 경또야 이 고기에도 눈이랑 입이 있니? 어 이 고기에는 없는데? 역시 경또는 거짓말쟁이였어 고기에 입이랑 눈이 어딨어 어? 아니야 일단 다 넣어버려 짠 자 이제 이러고 이거 믹서기를 갈아야 된대 이거 색깔이 좀 이상하다 색깔이 좀 이상하대 원래 빨간색 아니면 간장색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초록색이야 이거 먹으면 위험할 것 같애 아 그래도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일단은 여기 그릇에다가 양념장을 넣자고 좋았어 양념장을 여기에다가 좀 담고 어 냄새 맡아봐 깐깐깐깐깐깐깐깐깐 이거 무슨 냄새야 코딱지 냄새나는데? 아 아 아 코딱지 묻히지 마세요 자 이제 여기 있는 고기 여기 찰스 고기한테 양념장을 일단 발라야돼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아주 맛있겠다 양념이 잘 된 고기 밑에야 맛있겠다고? 그럼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봐봐 안돼 코딱지 코딱지 묻는 고기인데 코딱지 고기 아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는거야 자 이제 냉장고에 넣으래 냉장고가 아까 주방에 여기 있었지 들어가 들어가 냉동고에 넣어야되나? 들어가 어 안 들어가지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야 어 밑에야 여기 따로 있어 어 냉동실이 있잖아 잠깐만 격두야 뚜린 여러분들 냉장고 냉동실 이거 다 문 닫아줘야돼요 안그러면 전기세 엄청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 있었어요 어디있죠? 여기 여기 아 여기다 넣는거구나 자 이제 얼려볼까 후 숙성 띠 아 돼 냉동고기 아 맛있겠다 일단은 고기가 얼어붙을때까지 기다리래 고기는 차가워야 맛있는 먹 아 냉동삼겹살이 먹고싶군 격두야 너 갑자기 아까 눈이랑 입이 있어서 징그러워서 못먹겠다더니 아 엄청 배고파하는거 같군 아아 어 뭐야 뭐야 꽁꽁 얼어버렸잖아 괜찮니? 얼음 모양이 있어 이거를 깨트리래 어? 어떻게 깨트리지? 어? 여기에 망치가 있는데 어? 근데 밑에야 얘는 눈과 입이 있어 아하 아직도 거짓말이라니 안되겠어 격두 너한테 한입도 주지 않겠어 얘 살아있는 존재인거 같은데 무슨소리야 고기가 어떻게 살아있어 일단 때려부셔 땅땅땅땅땅 좋았어 아주 맛있어 보이는군 고기가 말을 한다고? 아하 우리 여러분들 격두가 오늘 이상해요 고기가 말을 한대요 아참 가만있어봐 너가 이상한거야 탈수경두 자 오븐에서 이제 요리를 하라는데 요리군 주방에서 요리해야겠다 자 주방으로 들어가서 어 여기있다 후라이팬에 넣으래 격두가 한번 요리해볼래? 아참 아주 맛있는 고기가 탄생할거에요 오오오오오 화상을 입을때까지? 지글지글지글지글 이건 고기 안타게해야되는데 지글지글지글지글 지글 고기가 타는거 아냐? 어? 어 됐다 고기가 좀 탄거같기도 하고 이상해졌어 색깔이 아 이거 먹기좀 힘들겠다 이거 건조시켜서 육포로 먹자 육포 아데이 자 일단은 여기 찰스를 함정에 빠뜨리세요 여기다가 건조시켜놓겠습니다 뚜리지 여러분들 거기 있어 자 일단 하루정도 건조시켜야되니까 위로 올라가서 TV나 보자고 좋았어 민또 경또나 봐야돼 유튜브로 다음 날 밤 하루가 지났다 고기가 맛있게 한번 건조됐는지 볼까 아니 뭐야 이거 주방에 왠 바퀴벌레가 벌레가 생겼다 잠깐 고기가 무사한지 봐야돼 고기 어디갔어 고기가 탈출했어 탈출 어디갔지 경또말대로 진짜 고기가 살아있나 어떻게 된거야 진짜 살아있었다니까 여기 고기에 있다 고기 이거 어떻게 된거야 너 일로와 갑자기 잠깐만 극두야 내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어 눈이랑 입 민또야 분명히 우리가 고기를 잘못한거같아 이 고기 악마의 영혼이 깃들었어 그럼 어떡하지 안되겠다 이 악마를 내쫓으려면 여기있는 바퀴벌레를 먹일수밖에 어허허 이거롬 먹어 아아에에에엑 으허엑 으어역 격두야 내가 들고있으니까 고기 좀 바퀴벌레 좀 가져와봐 바퀴벌레 집을 집기 싫어서 그런거져 어헤헤야엄 어어 아악 아아! 먹여! 아아악! 민트 얼굴 했지?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바퀴벌레를 먹여서 고개에 깃든 악마를 없애버리는 거야! 어? 아우 칭그러 직사하는 또린이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게임이 이래요 어? 어? 색깔이 이상해졌어 뭐야? 독에 중독된 거 같아 어? 역시 바퀴벌레는 위험한 음식이었어 포이즌 미트가 돼버렸습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자 이거를 여기 이제 다트보드에 못 도망가게 이렇게 가둬두는 거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악마를 내쫓으려면 일단은 꼼짝 못하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다트로 고정을 시켜버리자고 몸속에 바퀴벌레 악마가 있다 여기 있는 다트로 고정시켜버려 경뚜야 근데 고기한테 너무 이상한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고기한테 너무 가혹한 아주 무시무시한 주방이야 고기가 인간을 싫어하겠어 이 정도면 즉 아니 주방에 다트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도 있어 경뚜야 다트가 엄청 많아 고기에 전부 다 던져버려 자 마지막 하나씩 자 마지막 파트 됐다 이러면 이제 절대 못 도망가겠지? 위층에서 판자를 잡아오세요 판자를 잡아오세요? 아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 같아요 그냥 밖으로 나가면 될 거 같아요 어? 밖으로 나가자 아 고기한테 좀 미안해지는 거야 민또 경뚜나 봐야지 또 하루가 지났어 이제 고기가 어딨는지 볼까? 어? 뭐야 고기가 사라졌어 어? 찰스 찰스 어디 갔어? 고기가 사라졌다 또 어디 간 거야? 어디 갔지? 찰스 어딨니? 어디 있는 거지? 여기도 없고 여기 왜 벽이 뚫려있지? 어? 아니 인간 파괴 인간 파괴 인간 파괴? 뭐야 찰스? 괜찮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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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날 때렸어 아니 뭐야 오! 비밀의 공간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이 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어디야 어 추워 어 찰스 아니 왜 왜 날 아프게 해? 어?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있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잠깐 민뚜가 그랬어 민뚜가 풀어줘 잠깐 찰스에게 던질 수 있는 도구를 주변에서 찾아 던지래 이거 던지자 우릴 풀어줘 잘못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차가운 곳에 놓지마 잘못했어 에이치 에이치 아 추워 아 추워 어 아 여긴 어디지 어? 여기 뭐야 여기 주방이야? 여기 주방이잖아 찰스 이러지마 우리가 잘못했어 던질 도구를 찾으래 경뚜야 어 던질 거 뭐 없니? 유리병 뭐야 이거 던져 저리 가 어 잘못했어요 아아 하하 날 풀어줘 아 하하하하 후추를 뿌리고 있어 아 하하하하 아 아 어 여긴 어디야 아 여긴 어디야 어 경뚜야 여기 빨간색 엄청 무서워 분위기가 이상해 유리병 유리병 던져 인간은 사악합니다 아래 저기 무서운 게 적혀져 있어 던져 유리병 던져 마지막 다 어 좋았어 잘 던졌어 경뚜야 어 어 미안하다 찰스 고기를 괴롭히지 않을게 일단 여길 탈출해야겠어 잠깐 여기에 막 이상한 글자가 써져있어 찰스 자신이 만든 더 깊은 지하실 어? 찰스가 만든 지하실? 여기도 뭔가 써져있어 스테이크가 더 좋습니다 하하하하 스테이크 맛있어요 글씨 좀 읽고 가보자 이거 재밌네 인간은 나쁘다 그들은 스테이크를 먹는다 어니 또 다른 글 없나? 복수 빨리 탈출하자 고기 괴물한테 잡아먹히기 싫다고 빨리빨리빨리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라니 끔찍해 어 나가야겠어 문이 잠겨져있어 안돼 오 찰스 괴물을 물리쳐야 되나봐 뭐야 저거 움직이는데 일단은 여기 왼쪽에 있는 블렌더를 가동시켜야겠어 믹서기 가동시켜 내가 유인하고 있을게 오오 잠깐 내 쪽으로 와 경토야 조심해 유인하고 있을게 어 저기 뭔가 보인다 빛나는거 저게 뭐지? 빛나야 지금이야 알겠어 이게 뭘까 저 괴물을 없애려면 지옥의 핫소스가 필요한가봐 깡깡깡깡 냄새가 엄청 무섭군 경토야 이쪽으로 나와 내가 유인해줄게 자 이 핫소스를 여기다 넣어 찡 아 찰스 일로 오렴 아 아 여기 있는 믹서기를 활성화시키면은 없앨 수 있는건가 찡 아 어허허허 찰스야 미안해 아 아 지옥의 핫소스 삼겹살 맛있어보이는데 일단은 찰스 괴물을 물리쳤으니까 밖으로 나가자 가자 탈출하자 뿌린이 여러분들 고기한테 너무 나쁜짓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인간을 공격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고기가 된답니다 아 마지막은 내가 먹어야겠어 아 일단 밖으로 나가서 냉동 삼겹살이나 먹자고 아 빨리 나가자 안가면 여기 문이 문이 닫힐지도 몰라 탈출 문 열어 휴 어 종말에서 살아남기 패치 획득 뿌린이 여러분들 이 게임에도 히든 엔딩이 있어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경도랑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여기 왔습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저기 믹서기에 과일들을 갈아 넣었었죠 거기서요 이걸 넣어야 됩니다 비밀의 포션 어 포션이다 아하 이걸 넣어야 됩니다 경도는 여기는 치킨 들고 오세요 아 이거 먹어버릴까 아 안돼 자 수상한 이 포션을 여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갈아줍니다 어 이렇게 해야됩니다 뭔가 색이 좀 더 진해졌어 그치 어 야광으로 변한거 같은데 그리고 이거를 다시 고기에 발라주면 돼요 반짝반짝 빛난다 뭔가 방사능 양념장 같애 자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키든 엔딩을 보여드릴게요 어 코딱지가 좀 더 진해졌어 어 으잇 으잇 타다 코딱지 고기 하하하하 나머지는 똑같이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계속 똑같이 진행해주세요 지글지글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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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 방사능 양념장을 만들고 똑같이 진행하면은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여기도 앞으로 나아가주세요 갑시다 이제 찰스랑 한판 붙어야됩니다 여기서 찰스랑 싸우기 위해서는 탈출해야돼요 유리병을 던져주세요 앉아 앉아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탈출해야됩니다 가자 역대야 어서 올라와 자 여기서 이제 탈출을 못하게 돼요 문이 잠겼으니까 이제 찰스를 원래대로 되돌려야돼 경또야 지금 찰스 눈이 이상하지 어 뭐야 눈이 변했다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약을 만들어야돼 해독제 해독제 내가 만들고 있을테니까 저 무서운 찰스를 유인해줘 어 알았어 엄마야 나 따라오지마 이쪽으로 와 케찹도 케찹도 넣어줘 이렇게 재료를 계속 넣어줘야돼요 또린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재료 넣어야될게 엄청 많잖아 적대야 조금만 버텨줘 여기 있는 거 뭔가 깨끗한 초록색 잎도 넣어주시고요 토마토 이거 건강주스 아니야? 넣어줘 자 그리고 돌려 오 여기 있는 빨간색 지금 물약을 만들었는데 여기 빈 병이 있어요 여기다가 물약을 넣어야 됩니다 잘하고 있어 좋았어 왠지 경또랑 똑같은 색깔의 이 물약 준비됐어 경또야 내 쪽으로 와 자 이 물약을 괴물이 된 찰스한테 던지면 돼요 원래대로 돌아와 오 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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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귀여운 찰스로 돌아왔다 원래대로 되돌아왔는데 어쨌든 찰스는 이제 인간들을 엄청 미워하게 됐어 안돼 인간을 미워하지마 그렇기 때문에 넌 어쩔 수 없다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 일로와 아 인간을 미워한지 평생 감옥에서 사세요 감금 시켜버려 잘못했어 앞으론 인간들을 미워하지 않을게 그렇게 인간과 고기는 다시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경또야 밖으로 나가서 고기나 먹자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 히든 엔딩 끝 물약 엔딩 양쪽jack 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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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